안녕하세요. 김현중입니다. 혜네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? 다름이 아니라 제 생일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팬미팅을 가질까 해요. 그동안 콘서트를 통해서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음악하는 아티스트 김현중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팬 여러분들께 소소한 재미도 줄 수 있고 토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에 유튜브로 들었다시피 제가 커버곡 챌린지를 하잖아요. 그 곡들도 몇 곡 들어보실 수 있고요. 당연히 제가 준비한 곡들도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특별한 콘서트 그리고 팬미팅이 될 것 같으니까요. 6월 3일 7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6월 3일 그러면 7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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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